자, 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제목 적혀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약간 어그로성 글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새 많은 제조사들이 페이지 뻥튀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이런 거가 좀 고소당하지는 않겠죠? 소비자들은 사실 광고 페이지만 보고 메인보드 사는 경우가 많아요. 6페이지니 7페이지니 10페이지니 야, 이거 8만원인데 10페이지야. 좋은 제품이네. 이걸 사야겠다. 이게 가성비 진짜 좋은 제품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원부를 보고 구별할 수 있는 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선 메인보드 전원부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이거 Z390 때도 설명했던 내용이라서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메인보드 전원부는 파워가 보내주는 CGV의 출력을 CPU가 쓸 수 있는 낮은 전압으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일정한 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변환, 정류, 공급까지 한꺼번에 하는 역할입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이게 좋아야지 CPU가 안정적으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수면도 길어지겠죠. 그래서 구성 요소를 보면 PWM 컨트롤러라고 메인보드 모스펫 드라이버를 컨트롤하는 페이지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PWM 컨트롤러가 페이지 컨트롤러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이게 4페이지짜리 보드면 이번에 1페이지 네가 일할 차례야. 다음 2페이지 네가 일할 차례이고 그 다음은 3페이지 네가 일해. 이러면서 딱딱딱 순서를 정해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이 컨트롤러가 그렇게 신호를 보내주면 모스펫 드라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놈이 모스펫에게 명령을 내려요. 우리가 전기가 얼만큼 필요하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전기를 공급해주라. 이 공급량을 정황하는 것은 예를 들면 통로가 넓은 놈과 좁은 놈 두 가지 모스펫이 있어요. 이게 물이 흐르는 통로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열고 닫음으로써 물줄기를 조절할 수 있잖아요. 양을. 맞죠? 그래서 모스펫 드라이버가 모스펫에게 열고 닫아라 신호를 주면 그걸로 흐르는 전기의 양을 정하고요. 이 초크로 넘어가게 되면 이 초크로 넘어가는 게 어떻게 돼요? 파양이 튈 거 아니에요. 일정하게 공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초크는 파양이 튀면 고주파음이 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류작을 해요.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파양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정류작을 받고 보내주는 전기를 캐피시터가 약간의 정류작을 조금 더 하고 보관을 합니다. 이 전기를 보관했는 것을 CPU가 받아먹는 거죠. 그러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모스펫 드라이버나 아니면 모스펫이나 초크나 캐피시터가 똑같은 칩식이면 품질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차이 나는 제품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일일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모스펫은 제대로 한번 확인해보세요. 얼마만큼 출력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온데에서 버티고 얼만큼의 효율을 보이든지 이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변수를 빼고 품질이 크게 다르다는 변수를 빼고 비슷한 품질끼리면 페이지 숫자가 많을수록 전원부는 튼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페이지 숫자를 살리고 사는 거겠죠. 그 이유는 아시죠? 싱글일 때 부하글을 100% 받는다 치면 이렇게 페이지가 4개나 쳐요. 그러면 25%씩 나눠봤겠죠. 한 다음에 일할 동안 나머지는 쉬어요. 나머지 3개는 쉽니다. 이런 식으로 부하를 나눠받으면 온도도 낮아질 수 있겠고 그런데다가 부하를 적게 받으니까 수면도 길어지겠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는 것 빼고는 단점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 숫자를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이 페이지 숫자가 다가 아니에요. 페이지 컨트롤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설명 안 하면 실망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넣으면 갑니다. 리얼 4페이지라는 게 있고요. 더블러를 이용한 4페이지가 있고 듀얼 아웃퍼스를 이용한 4페이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4페이지예요. 일부러 똑같은 4페이지로 지금 그려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리얼 4페이지는 컨트롤러가 4페이지까지 컨트롤이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1번 일할 동안 2, 3, 4, 10. 그러면 2번 일할 동안 1, 3, 4, 10. 이런 식으로 제대로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블러를 이용한 4페이지는 이놈이 2페이지밖에 컨트롤 못하는 컨트롤 칩셋인 겁니다. 그럼 중간에 더블러라는 칩셋을 하나 달아요. 이걸 달면 어떻게 되냐. 이 페이지 컨트롤러가 1번에 명령을 내렸어요. 1번에 명령을 내리면 원래는 이거 두 개가 동시에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 더블러가 1-1, 1에 1-2, 1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놈이나 이놈이랑은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똑같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부품 품질이 비슷하다면. 이 방식이 있고 듀얼 아웃풋이라는 게 있는데 이 듀얼 아웃풋이 뻥페이지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놈은 1번에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1-1과 1-2가 동시에 이를 합니다. 동시에 이를 해요. 원래 한놈 이랫동안 나머지 세 개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이거 신호를 나눠줄 놈이 없으니까 백렬로 묶여서 1-1, 1-2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물론 부안은 좀 나눠봤겠죠. 뭔 얘기냐면은 얘들은 25%씩 반대치면 어차피 두 개 합치면 50%잖아요. 이놈은 두 개 동시에 움직이면서 합치면 50%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전력을 뽑아줄 때 일단 부품 숫자가 많으면 부하량은 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 페이지 구성이 다 똑같았을 때 부품 숫자가 많으면 페이지 숫자가 많으면 부하량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단점이냐? 이 놈은 좀 안 좋다고 보는 이유가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이 놈이나 이 놈이나 숫문을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면서 파행이 흐트러질 텐데 흐트러진 게 또 한 번 더 합쳐야 되잖아요. 합쳐지면서 더 많이 흐트러져요. 쉽게 말해 전류의 품질이 안정적이지 못한 겁니다. 이 품질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간에 더블로 달거나 아니면 리얼 4페이지인 제품이 좀 더 좋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듀얼 아웃풋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웃긴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막시무스 히어로 막시무스급의 위에 포뮬라 이런 거 있잖아요. 개들이나 아니면 최고위의 거 익스트림도 전부 다 듀얼 아웃풋 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듀얼 아웃풋 방식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요새 단가 절감을 하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물론 다른 부품을 강화해서 이 전류 품질이 떨어지는 걸 막았다고 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방식이 더 좋은 거 확실한데 단가 절감을 한 거죠. 비싼 보드라고 안 쓰는 거 아닙니다. 듀얼 아웃풋은 하지만 대부분 쌈보드에서 많이 씁니다. B360 보드님 프로포어 10페이지죠. 듀얼 아웃풋 이용해서 페이지 컨트롤을 뻥튀기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만 알면 되냐? 페이지 숫자랑 그리고 뭐 더블로 썼냐 듀얼 아웃풋 쓰냐 아니면 리얼 페이지냐 이거까지는 아셨죠? 어느 게 품질이 좋은지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알아야 돼요. 자 모스팟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선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놈은 모스팟 숫자가 페이지 다 한 개씩밖에 없어요. 맞죠? 어? 그럼 모스팟 적겼으니 나쁜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위에 건 더 볼래요. 근데 이놈은 아주 고급진 제품입니다. 이 모스팟이 통합 모스팟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 칩이 있잖아요. 요 칩이 요 안에 모스팟 컨트롤러 그리고 그 옆에는 하위사이드 모스팟 밑에 로우사이드 모스팟 이런 식으로 요 작은 공간에 이 세 가지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다 넣어놓으면 뭐가 좋냐 이게 근접에서 붙어있잖아요. 원칩으로 그래서 신호전달이 매우 빠릅니다. 뭐 니 열고 닫아라 니 열고 닫아라 이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 신호전달을 아주 빨리 해줍니다. 근데다가 중간에 거리가 없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발연량도 좀 줄겠죠. 물론 한 칩에 다 붙었으니까 온도 자체는 좀 높게 나올 수가 있지만 최대 발연량은 줄어들 거예요. 신호전달도 정확하게 될 거고요. 거리가 줄었으니까 여러모로 장점이 있는 제품이죠. 대신 가격이 비싸요. 이거는 보통 페이지를 많이 늘리고 싶어하는 고가형 제품이죠. 뭐 Z390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막시무스 이런 놈들 그런 놈들이 요 통합 모습을 씁니다. 아니면 좀 저가형 중에서도 Z390 X4쯤 이쯤 되는 거 아니면 어로스 엘리트 이쯤 되는 놈들이 다 요 모습을 씁니다. 그 밑에 애들은 이거 안 써요. 옆에 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 B360 박격포입니다. 얘는 페이즈당 모습 패스를 4개 써요. 자고 이놈은 아닙니다. 나중에 왜 아닌지 얘기해 드릴게요. 모습 패스를 4개 쓰고 이렇게 해서 1, 2, 3, 4가 VCC입니다. 밑에 건 애즈락인데 1개당 2개씩 쓰는 게 눈에 보이죠. 2개 씁니다. 2개 씁니다. 요 놈 아니고 요 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VCC가 위에 거까지 포함해서 총 8페이즈에요. 얘는 8개 1, 2, 3, 4, 5, 6, 7,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놈 숫자들 세알려보면 4 곱하기 모스펫 4개 얘는 8 곱하기 모스펫 2개입니다. 모스펫 숫자는 똑같이 16개죠. VCC 할당되는 거. 맞죠? 결과죠. 뭐가 차이 나냐. 얘네는 캡피시터 숫자도 똑같거든요. 1개인가밖에 차이 안 나는데 똑같다 보시면 돼요. 여긴 딴 데 거 떼온 거니까. 오 그러면 초크밖에 차이 안 나지 않느냐. 네. 맞아요. 초크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초크 차이로 의해서 정류 작업이 약간 좋아지고 뭐 고조 포함이 짧게 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낼 수 있는 출력량이나 네 발열량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모스펫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요. 모스펫이 발열에 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2개의 메인보드는 페이드 숫자가 다 하더라도 품질은 비슷할 거라는 예상이 될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모스펫도 중요하거나 까지 아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제일 많이 속이는 게 이거예요. 이거 뭘 알아야 되느냐. 이번에는 보여드릴 게 제가 쓰고 있는 메인보드인데요. 썼던 메인보드로 합시다. 에즈라 Z270 X4 입니다. 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페이즈가 어마어마해요. 많죠. 빵빵합니다. 페이즈가 그래서 한번 볼까 묶어봅시다.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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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12페이지네. 정말 좋은 메인보드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총 페이즈를 중요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페이즈 컨트롤러예요. 페이즈 컨트롤 칩셋은 우상단 아니면 좌상단쯤이 있습니다. 자주 보다 보면 알아요. 이 페이즈 컨트롤 칩셋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게 제가 확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찍어왔거든요. 사진은 직접 전부 컨트롤러 칩셋 찍었을 때 뭐라고 적혀있어요. 95856HRZ 이걸 그대로 치고 엔터 치면 구글에 스펙시트가 나와요. 이거 그대로 쳤어요. 95856HRZ 그러면 데이터 시트라고 뜹니다. 이거 눌러보면 4 플러스 3 멀티페이즈 PWM 레귤러라고 레귤레이터라고 적혀있습니다. 뭔 얘기냐 4 플러스 3에 위상 페이즈 컨트롤을 가지고 있는 페이즈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아까 고놈의 페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4 플러스 3이라고 했으니까 12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 계산해보세요. 4 플러스 3이면 이 앞에 4를 더블러로 쓰던 듀얼 아웃포스를 했던 8로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8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몇 개요? 11개죠. 근데 이거 한 개가 더 있잖아요. 12개잖아요. 이 12개 중에 한 개는 뭘까요? 이거는 VCC나 아니면 VCCGT에 포함이 안 되는 기타 치셋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 이거 얘기해요. VCCSA 혹은 VCCIO라고 합니다. 위에 넣으면 시스템 에이전트라고 하고요. 밑에 넣으면 CPU 입출력 쪽 전력을 담당합니다. 이 시스템 에이전트는 메모리 컨트롤러라든지 아니면 뭐 있지? PCIe 슬롯 컨트롤러 그런 쪽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 넣음의 바이오스 항목이 됐어요. 이 넣음의 전력을 더 주면 메모리 오버가 좀 더 잘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코어 부분 단단 페이지가 아니에요. 이놈들은 하단에 따로 멀찍히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단에 따로 근데 이걸 굳이 여기 갖다 붙이면서 페이지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에즈락이 이것 때문에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에즈락만 이집하는 거 아닙니다. 아수스도 지금 이러고 있고 MSI도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MSI 거 박격포 7페이지라고 적혀있죠. 근데 자세히 보면 똑같아요. 걔도 4 플러스 2입니다. 쓰는 컨트롤러가 4 플러스 2에요. 3도 아니고 4 플러스 2짜리라서 6페이지여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그 1이 어디서 나왔냐. 이 SA 전압을 갖다 붙여놓고 아 SA 페이지를 갖다 붙여놓고 1페이지를 추가시켜 놓은 거죠. 예전에는 이거를 추가해서 몇 페이지다 이렇게 안 불렀단 말이에요. 어떤 보드들은 그 SA를 아예 포함을 안시키고 얘기를 합니다. 기가바이트에 몇 종이라든지 그런 거 근데 이거 포함해서 얘기하는 건 좀 비겁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속이는 거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또 확인할 방법이 진짜 제대로 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메인보드 뒤편을 보면 돼요. 제가 메인보드 뒤편을 찍어왔거든요. 잠시만요. 이것도 그림판 보시는 게 좋아요. 크기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25 메인보드 뒤편에 보면 이 라인이 인길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에 이거 두 개당 촉 하나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반대편에 보면 근데 얘들 이렇게 라인이 얼큐삭큐 붙어있는 게 보입니다. 다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습니다. 지드끼리 이거 이어져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얘들도 보이죠? 얘들도 이렇게 이어져 있죠? 이 라인업이 보일 겁니다. 붙어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여요. 뭔 얘기냐 연결되어 있는 것끼리는 같은 거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VCC는 VCC끼리 초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VCC끼리 초크가 라인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찍어보면 나와요. 보통 전기가 흐른지 안 흐른지 찍어볼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찍어보면 나오고요. 위에 거는 VCCGT인데 VCCGT는 GT끼리 다 붙어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는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보여요. 이 라인을 자세히 해보면 연결이 안 돼 있는 이 두 개는 뭐다? 기타 칩셋이니까 연결을 안 하는 거예요. 따로 동작하거든요. 같은 것끼리는 같이 초크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러로 검색해보고 이 뒷면을 보면 얼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과연 몇 페이지 짜리인가? 따지고 보면 X4 Z270X4는 이렇게 됩니다. 6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12페이지를 하더라도 실제로 VCC는 6페이지다. 근데다가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네 뭐다? 모스펫을 페이지당 두 개 썼다. 그러면 6 곱하기 2면 몇이에요? 12개다. 실망감이 막 들 겁니다. 실망감이 아니 그러면 말이 6페이지지 곱하기 2에서 12개가 나오면 이놈이나 박격포나 별만 차이 없지 않냐 모스펫 품질이 똑같다 그러면 박격포가 더 좋을 수도 있겠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초창기 에즈락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지금 Z390 오면서 바뀌었거든요. Z390은 통합 모스펫을 바꿨습니다. 모스펫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박격포가 감히 비빌 수가 없는데 Z270 이때라든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프로4 같은 거 페이지는 뻥튀기는 해놨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왔는 페이지 숫자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전원 부품의 차이가 거의 없는 거예요. 페이지의 숫자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10개를 부르든지 6개를 부르든지 이거는 규격만 맞추면 속인 건 아닙니다. 사기를 친 건 아니에요. 다만 2개 할당한 놈이랑 4개 할당한 놈이랑 4개 할당한 놈이 6개라고 무시당하는 거는 좀 잘못된 얘기가 아닐까요? 10개라고 하더라도 2개밖에 할당한 놈이면 이 놈은 총 모스페 숫자가 20개인 거고 6개에서 4개면 24개라고 얘가 좀 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양의 전류를 흘려준다든지 아니면 온도 면에서 부하량을 적게 받으니까 좀 더 이득을 본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놈이 이득 보는 건 초크가 많아서 고주파음이 낮게 해낼 확률이 높다?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 때 이게 과연 코어 부분에 VCC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 코어 부분에 페이지 컨트롤이 몇이 할당되어 있는지 컨트롤러로 확인하시고요. 우선 컨트롤러로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컨트롤러가 보통 4 아니면 3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듀얼 오피스인지 더블런지 아니면 리얼인지 확인하시고요. 거기에 또 모습 패스 몇 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확인하시고 아 이 전원부가 확실히 빡빡하다 이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초크만 그러지잖아요. 초크만 살려서 아니 페이지 많은데 이 보드가 좋은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이게 더 좋은 보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거를 우선으로 확인하셔야 진짜 그 메인보드의 전원부가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겁니다. 물론 메인보드 품질 판단은 그거 말고도 예를 들어 사운드 칩셋이라든지 램 칩셋이라든지 아니면 메모리 쪽에 들어가 있는 MOSFET은 또 뭐가 들어갔고 아니면 내장 덱은 뭐가 들어갔으면서 아니면 USB 3.1 칩셋은 어떤 걸 쓰느냐 뭐 이런 것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쭉 다 있는데 오늘은 가볍게 전원부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왜? 너무 길거든요. 다음번에 2부 3부로 다른 거 보러 한 번부터 다 알려드릴게요. 여튼 여러분 꼭 MOSFET 숫자 그리고 이 페이지는 VCC 할당이 몇인지 다 확인하시고 현명한 지름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만 신상자였고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물러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세히